15% 배당을 했구요. 2013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5%, 2015년도에는 3%, 2016년도에는 2017년도에는 2%, 2018년도에는 2%, 2019년도에는 5%, 2020년도에는 2%, 2021년도에는 2% 이렇게 배당을 한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때부터 받았네요. 5%요. 2% 2% 5% 2% 2% 우리 이호기언님 오셨나? 이호기언님? 안오셨죠? 아... 여기 오래되신 분들은 이 15% 짜리 배당 받으신 분이 있나? 15% 짜리? 어이, 파리의자정님 42주 받으시면은 2000주 갖고 계시구나. 축하드립니다. 40주면 40주라고만 쳐도 현저기로 했었을 때 8천만원, 아니 8백만원이잖아요. 그죠? 8백만원. 그 8백만원을 만약에 돈으로 받으면, 세금 엄청 많이 뗍니다. 주식은 한주당 1,000원으로 쳐요. 1,000원으로. 그래서 1,000원에 대한 세금을 냅니다. 150원. 그러니까 지금 42주 받으시면 얼마 내는 거냐면, 세금을 그 자기 계좌에 있어야 돼요. 근데 단주 처리돼서 또 돈으로 주니까는 없어도 될 것 같은데, 42 곱하기 150원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 6,300원 정도 세금을 내시는 거야. 야나두님 같은 경우엔 2,100주 갖고 계시니까 42주를 받는 거잖아요. 그럼 42주에다가 보세요. 42주. 주당 1,000원이라고 해준다고 했잖아요. 곱하기 150원. 1,000원에 환산을 해서 주당 150원씩 세금을 내는 겁니다. 6,300원을 내는 겁니다. 6,300원. 아시겠죠? 아, 혈윤식님도 40주 받으시는구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게 만약에 50만원씩 가고 그러면, 엄청나게 파워가 있는 겁니다. 40주면 50주만 해도 여러분들, 2,000만원 되는 거잖아요. 그죠? 50만원에 판다고 했었을 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40만원 해보자고요. 40만원. 그럼 1,600만원입니다. 여러분. 그죠? 경희로우님이 세금 15.4%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154원. 한 주당 154원 내는 거예요. 아, 김윤아님 몇 세지 받으시는구나. 그 세금 내라고 현금 배당까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1,030주 갖고 있다. 1,040주 갖고 있다. 그러면 단주 처리를 해서, 지금은 50주당 한 주잖아요. 그럼 내가 짜투리 40주가 남았어. 그러면 80%잖아요. 80% 그죠? 지금 만약에 20만 7,000원을 끝났으면 20만 7,000원 곱하기 80%에서 요거만큼은 16만 5,600원은 돈으로 줍니다. 이해 가시죠? 내가 만약에 1,040주를 갖고 있어. 그러면 20주에다가 16만 5,600원을 돈으로 줍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이제 세금은 떼겠죠. 그죠? 세금은 떼고. 이해를 하셔서 감사합니다.